소식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풍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결정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죠. 그런데 이원석 총장 오늘 출근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원 외부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절차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모두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앞서 전례나 또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는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임기 내에 결론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도를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결론 짓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심의위 결과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니지만 수사팀이 내린 결론과 다른 결론이 만약에 나온다면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또 불이 확 지펴질 수밖에 없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거 무혐의로 가는데 오히려 정당성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지만 이게 무혐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어떤 또 위원들이 들어가게 될지도 다 추첨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이원석 총장으로서는 본인의 임기 전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법률적으로 어쨌든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수순으로 결론 내리고 있죠. 이거 구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까요? 일반 피의자라면요. 이걸 단순히 청탁금지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 무혐의.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직자는 아니시기 때문에 알선수제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요. 변호사법 위반, 왜냐하면 일반 사인은 이렇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해서 금품 받고 이 일 봐주겠다, 저 일 봐주겠다 해서는 안 되거든요. 처벌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총장도 이 법리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라고 중앙지검 수사팀에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정확하게 국민 눈높이에 따르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